28만 1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은, 는 동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TMA 제조 가능 업체임 유기금속 화합물 설계 및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레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러 소재 및 석유화학 총매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동사의 매출 구성은 반도체 소재 약 59.12%, 솔러 소재 약 20.05%, 레드 소재 약 14.41%, 석유화학 총매 약 6.26%, 기타 약 0.26%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20년 3월 비상장 주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상장사 동부제 5호 기업인 수목적 주 이 합병을 완료 3호를 주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변경하여 실질적 존속 회사임 대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갈륨, 알루미늄, 아연 등의 유기금속을 가공해 레드, 반도체 화학 소재 부품을 생산, 주력 상품은 레드 전구체로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보임 대시 연료 단계에서 가공과 혼합, 완제품까지 풀 패키지로 생산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 및 효율적인 공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세종시 공장 외의 천안 공장의 생산으로 시장 내 입지 확보 재무 대시 석유화학 촉매의 수출 부진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소재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니 레드 중심의 수출 증가, 태양광 소재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반도체 산업의 성장 분화에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중심으로 하이게이 소재의 반도체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며 미니 레드의 판매 증가, 태양전지의 성장세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시가 총액은 3,0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18위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상장 주식 수는 6,573만 548주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퍼은 13,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6,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3,96배, 1,1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원, 47억원, 20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20억원, 181억원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783.8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5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9.51 더하기 1.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2022년 12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6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500원보다 1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653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총가는 4630원이며 주가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총가는 4630원이며 주가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래량 33만 5,50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4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860세조, 유한타증권에서 5만 640세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4만 4,520세조, 삼성에서 2만 9,458조, 한국증권에서 2만 9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1,700내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5,946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4만 4,831조, 제이피모간에서 3만 7,532조, 메리츠에서 1만 6,901흔여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5,51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만 3,308주만큼 순매수하였습니다.